대신 인사입니다 이거 중에서 5분의 1을 잘랐지? 네 얼마가 남았어? 8분의 5 곱하기 5분의 3을 곱해야지 남는거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? 응 4,5,1이 되겠지 더하기 몇? 2,3,4,5 6이니까 22가 되겠지 그래 안그래? 그래요 너무싶다 복숭아 몇개야? 복숭아 이걸 샀다니 이게 되어있어 복숭아 네모개 알아서? 네 복숭아 10 곱하기 네모 사과는 7 곱하기 네모 187이 된거야 그래 안그래 네 그러니까 17 네모는 17 곱하기 네모는 187 여기는 11 19 20 조금씩 빛이 20 20 20 21 20 20 20 감사합니다.